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 욕하시더니만은 잘 봤어요, 시험을. 어렵진 않았죠?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영 1주차 문제 간단하게 정리하죠. 세법은 30문제밖에 안 되니까 15문제씩 다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되게 의외예요. 아니, 1번 문제를 왜 그러셨죠?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1번 봤더니 과세기준율로 간대요. 그것도 7월 1일. 7월 1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민세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과세기준율로 간대요. 근데 6월 1일이래요. 뭐가? 지방교육세입니다. 근데 지방교육세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본세 따라가야죠. 근데 본세가 뭐예요? 그래요. 취득세니까 얘가 나오면 안 되죠. 언제? 취득하는 때. 그러니까 본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세 부과됐으면 6월 1일이 맞았겠죠. 근데 취득세 부과됐으면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부과됐으면 등기 등록하는 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소득세가 나왔네요. 근데 중간에 앞에가 중간자가 붙었죠? 자, 일단 소득세는 무조건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 되고 앞에 중간자가 붙었으면 그대로 중간자 그대로 따라 나오면 되고 만약에 중간자 없이 그냥 소득세였다.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수시부가 나왔죠? 자, 수시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 나와야 된다? 자, 사유. 사유. 이 글자. 그 다음에 5번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자, 가산세 납세무 성립식이 올해 개정됐는데 언제부터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다. 그래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지나면 그때 가산세가 나온다. 그날이 납세무가 뭐가 되는 시점이다? 성립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뭐 2번은 다 맞으셨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잘 나오는 문제. 감면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러면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가산세까지 감면을 하게 되면 제재의 효과가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역시 납세무 성립식이를 물어봤네요. 그죠? 언제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이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다.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가 됐든 앞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신고가산세가 됐든 똑같습니다. 납세무 성립일은 언제다? 법정 신고기간이 뭐하는 때? 경과하는 때.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신고하고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붙기 시작한다? 가산세가 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언제부터 나온다? 그렇죠. 법정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 되느냐 하면 납세무가 성립되는 시점이 되죠. 그래서 무슨 기한이? 신고기한이 뭐하는 때? 경과하는 때. 마찬가지로 2번에 2번 지문도요. 똑같이 과소신고에 관련된 가산세니까 성립 시기는 언제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이다. 같은 문장. 아셨죠? 그다음에 3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3번은 가산세를 부과한대요. 그렇죠? 몇 프로를? 20%를. 20%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무신고죠? 그래서 앞에가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단어. 이걸 뭐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는 아니어야 된다. 사기나 부정은 아니어야 된다.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몇 프로니까? 40%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감면해준대요. 그렇죠? 무엇을?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해준대요. 몇 프로를? 50%를 감면을 해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봤더니 무슨 짓을 했어요? 기아노 신고를 했네요. 기아노 신고는 누가 한다? 그렇죠. 기아노 신고는 신고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신고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뭐고? 수정신고고. 수정신고. 그러니까 기아노 신고하고 수정신고하고 항상 연결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정신고할 때 수정이 무슨 말이다? 고치는 거다.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아노 신고는 뭐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기아노 신고고 기아노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무슨 가산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기아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뭐 해준다? 감면을 준다 그랬어요. 그 감면 기간이 최대 6개월입니다. 기아노 신고는. 그래서 1개월 이내 하게 되면 몇 프로 감면? 50% 감면. 3개월 이내 하게 되면 30% 감면.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20% 감면입니다. 그래서 50%, 30%, 20% 감면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신고를 했어요? 과소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뭘로 인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뭐가 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소 신고가 됐대요. 이건 과소로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주셨어요? 감으로 찍으신 거예요? 1번에 답이 확실하니까 2번부터는 안 읽은 거 대단하십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이걸 한 5번에다가 넣던가 한 4번에다가 넣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송 중이면 신고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내가 소송 중이에요. 세금 신고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문제는 소송 중이어도 신고를 했는데 나는 이 금액인 줄 알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그 결과값보다 적게 신고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신고한 거예요? 알고 신고한 거예요? 모르고 신고한 거죠. 나는 100만 원인 줄 알고 100만 원으로 신고를 하고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소송의 결과가 12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신고가 적게 신고한 거 맞죠? 그런데 그건 내 잘못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송인데 그게 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됐는데 그게 무슨 신고라면? 과소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무신고라면 만약에 가산세 부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3번 서류 송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우리 늘 배웠던 내용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일단 문장 끊어놓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무슨 송달? 교부 송달입니다. 교부 송달은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무슨 송달이라고 한다? 교부 송달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교부 송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 장소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하지만 않으면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는 그 장소에 갔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종업원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만 그 장소가 아니어도 되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2번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가 서류를 송달을 할 때 연대 납세 문자한테 서류 송달이 들어간다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렇죠. 대표자한테 보내야 돼요. 만약에 대표자가 없으면 누구한테 보내면 돼요?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보내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딱 두 개만 제외하고 뭐? 그렇죠?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절대 이 사람들한테 보내면 안 되죠?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각자에게 다 보내야 됩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래서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무조건 연대 납세 문자 각자에게 다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연대 납세 문자라는 것은 같이 책임을 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지나 독촉은 청구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면 자신의 재산상 피해를 봐요, 안 봐요? 봐요. 압류돼서 경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각자에게 다 보내야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은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라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 장소에 두고 올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공시 송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두고 온다. 이걸 유치 송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 송달을 할 때 우리가 공시 송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이거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냈다면 정보통신망에다가 냈다면 공시 송달을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올렸다면 이 사람이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다른 방법을 함께 해라. 다른 방법을. 올해 타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봤더니 고지서를 통해서 서류를 송달을 했는데 나쁘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을 했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이미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미 나쁘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는 체납자가 되잖아요. 이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도달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납부기한이 7일 이내에 도래하거나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7일 이내에 도래해요. 그러니까 5일 남았거나 3일 남았다. 그러면 무조건 도달한 날로부터 며칠 연장해 준다? 14일. 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도달했거나. 그러면 14일 연장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보니까 뭐 한대요? 우선에서 징수한대요. 뭐해? 그렇죠. 쭉 쫓아 올라가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뒤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시라고 그랬죠. 역으로 올라갔을 때 저당권, 전세권, 재산세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즉 세금에 대한 용어가 나오거나 저당권, 전세권처럼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용어가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세금하고 그 채권하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 씻고 쭉 대충 눈 씻고 찾아봐도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취득세나 소득세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의심해야 될 건 담보, 압류, 교부 청구를 의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교부 청구가 딱 나오네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압류나 담보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쭉 봤더니 뭐가 나와요? 압류 나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딱 이 글자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류는 교부 청구에 뭐한다? 우선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2번도 보죠. 우선해서 징수한대요. 뭐해? 해서 앞으로 쭉 가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압류라는 단어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압류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쭉 앞에 가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담보가 있네요. 그러면 담보는 압류에 뭐한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담보가 제일 우선이죠? 그다음 압류죠? 그다음 교부 청구입니다. 항상 기억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번에 보니까 뭐 한대요? 우선해서 징수한대요. 뭐해? 이랬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앞에 보니까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이런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 소득세, 저당권 이런 말도 없네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봤더니 무슨 단어가 있어요? 3년간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 우선한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재산이 매각이 됐을 때 1순위가 뭐예요? 매각비용입니다. 2순위가. 소액임차보증금이나 3개월치 임금채권입니다. 그 3개월치 임금채권에는 3년치 퇴직금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과 근로기준법에서 나와 있는 최우선 금액인 3개월치 임금 또는 3년치 퇴직금은 모든 세금에 우선하는 거죠. 그게 2순위니까. 그다음에 3순위가 뭐예요? 당의 세예요. 3순위가. 그러니까 3순위보다 더 우선인 게 당의 세보다 더 우선인 게 얘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3년치 퇴직금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4번 보죠. 우선해서 징수한대요. 뭐에? 재산세. 재산세가 나왔죠? 세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저당권이 나오거나 전세권이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저당권은 전세권에 우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저당권은 전세권에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있을 리가 없죠. 왜? 그런데 재산세는 당의 세잖아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할 수 있냐? 죄송합니다. 제가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할 수 있냐? 이랬어요? 진짜? 저도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당권은 재산세에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죠? 왜냐하면 재산세가 뭐에 해당하니까? 당의 세에 해당하니까. 당의 세는 날짜에 관계없이 모든 날짜에 관계없이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는 뭐 한다? 우선하니까. 아셨죠? 우리 당의 세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의 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종, 상, 증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시험에서는 당의 세라고 안 내요. 뭐라고 나올까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내죠.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은 뭘 물어봤어요? 법정기일을 물어봤어요. 법정기일.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정기일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기일은 왜 필요할까? 법정기일은? 아니에요. 죄척기간기산일은 그냥 죄척기간기산일이라고 그래요. 소멸시효기산일은 소멸시효기산일이라고 그래요. 신고납부하는 것은 신고납부기한이라고 그래요. 기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일. 그렇죠? 이건 채권자들 싸움에서 우선순위 정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기일을 물어보면 법정기일을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건 채권자들 싸움이구나.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아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걸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건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왜? 어차피 채무자 재산은 이미 매각이 된 상태니까. 채무자 재산은 매각이 됐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달라든 거예요? 채권자들이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내가 먼저 알았어. 지금 그걸 따지는 게 법정기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금에서 채권자는 누굴까?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받을 세금이 얼마인지 아는 시점이 언제냐? 납세자가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한 날 알겠죠? 얼마 받을지. 만약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산을 해서 고지서 보냅니다. 그러면 고지서 보내는 날 알까요? 아니면 고지서가 도달한 날 알까요? 그렇죠. 그렇죠. 보내는 날. 발송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지한다고 돼 있어요. 고지. 고지니까 언제가 돼야 돼요? 발송일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했다 그랬으면 무슨 날이 돼야 되고? 신고일이 돼야 되고. 법정기일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